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성아입니다. 여러분이 주신 응원과 격려 덕분에 금메달이라는 값진 선물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. 저 또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죠.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.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. 꿈은 꾸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더라고요.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. 1600-0199 지금 도전하세요. 슈퍼스타 스케이트 Ken acredite시죠.